네, 대담 코너 시장을 보는 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자, 중국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이에 이어서 베이징까지 봉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항저우 아시안게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또 잠정연기 아마 올해는 힘들어 보이는데요. 어제는 그래도 그 와중에 상당히 또 개장 초부터 급락 출발 후에 탄력을 보였습니다만, 중국 관련해서 또 이머징 쪽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신흥구 주식 파트장이시죠. 김경환 파트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파트장님. 안녕하십니까. 오후 바쁜 시간에 또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뭐 딱히 금년 들어서 중국 증시가 유난히 나쁘다 말다 할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전반적인 하락폭이나 등락률을 살펴보면 비슷하게 가는데, 문제는 홍콩 같아요. 홍콩은 영 아닌데. 일반적으로 어쨌거나 중국 증시 본토와 홍콩을 아우라서 한번 평가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가격의 상당 부분 다 반영이 된 측면이 있어서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1, 2월 달에 미국 긴축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중국의 성장주나 기술주 중심으로, 본토 같은 경우는 체스락으로 알려진 창업판이라든지, 중국의 전기차, 반도체, 시야로 이런 어떤 성장주들이 많이 빠졌고요. 전체적으로 홍콩의 경우도 작년에 이미 마이너스 한 20% 정도 기록을 한 다음에 기대를 했습니다만, 2월 이후에 러시아 침공 이후로 유럽계 자금의 이탈로 인한 어떤 수급적으로 더 취약했던 측면, 또 아시는 대로 2, 3월 달에 대한민국과 다르게 홍콩의 방역이 실패하면서 홍콩 자체적인 락다운 공포도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3월까지 그런 이슈가 겹쳤고, 결국에는 4월 달에 지난 12월부터 중국의 선행지표들, 부양은 한다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12월 경제공작 기후에 선행지표나 통화정책 이런 것들은 돌았지만, 결국에 락다운과 부동산 경기 충격을 충분히 완충할 만큼의 강도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실망감들이 겹쳐지면서 본토와 홍콩이 동반해서 무너지는 그런 요인을 보였고, 홍콩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저점이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본토의 경우도 보면 주식 채권 쪽에서 자금이 외국인들이 많이 이탈은 했지만, 제일 큰 문제는 본토, 그러니까 상해 심천시장은 로컬 투자자들, 현지 투자자들이 굉장히 지금 신뢰를 좀 많이 잃고 있는 부분들, 실제로 거래대금이 한 60% 정도 급감했고, 신용 잔고라든지 저희가 전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급 지표들이 로컬 투자자들이 더 극심한 투자 심리 위축을 보여서, 지금 그쪽에서 보는 현실적인 락다운에 대한 충격이나, 부양책에 대한 실망이나, 혹은 민간 기업들의 어떤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본토 증시까지도 반영이 되면서, 홍콩과 본토 종합적으로 최근 한 6개월의 흐름은 상당히 부진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최근에 들어서는 어느 정도 하방을 좀 지지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말씀해 주셨다시피, 자금 이탈을 비롯해서 수급적으로 굉장히 취약했잖아요. 여기에 이제 더 기름을 부은 것이 사실 위아나 부분인데, 위아나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사실 우리의 원화도 같이 연동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연 위아나 약세를 언제까지 용인을 할 것인지, 과연 좀 언제쯤 반등의 기미를 볼 수 있을까요?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위아나 같은 경우는 준 관리 변동 환율이기 때문에, 용인한다 혹은 용인하지 않는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확실히 지금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왜 약사업력을 갖고 있느냐인데요. 투자자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표면적인 이유는 미중 금리 차가 이제 2.8, 2.8이 돼서, 역목금리는 이제 역전이 됐다라는 부분, 당연히 자금 유출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고, 실제로 중국이 1월부터 4월까지 외안보유액이 2016년 이래 가장 4개월로 본다면, 가장 많이 이탈한 것도 사실이고, 주식 채권에서 돈도 빠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본질적인 원인으로, 특히 4월 20일부터 마치 부스터가 달린 것처럼, 엔화처럼 갑자기 이렇게 절화가 된 거는, 결국 이것도 락다운 요인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중국의 달러 유동성이나 전반적인 수급 지표들은 사실 괜찮은데, 그리고 또 미중 금리 차가 축소된 게, 속도로 본다면 1, 2월은 더 빨랐거든요. 그때까지는 그렇게 잘 버티면서 원화랑 다른 행보를 보이다가, 갑자기 이렇게 된 이유는 락다운의 충격, 즉 상하이가 지금 확진자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상하이가 여기서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물동량, 수출, 또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쪽에서 기업들, 특히 무역 기업들의 결제 쪽이나 이런 쪽이 충격이 워낙 크다 보니까, 실제 비중은 30%라고 현지에서 체감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외환결제 관련해서, 달러 수급에 대한 수요나 이런 것들이 공황성으로, 발작이 일어난 부분이 가장 최근에 급격한 평가절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이게 또 결국에는 상하이 쪽으로 돌아오는 이슈인데, 확진자가 최근에 극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5월 달에 락다운 이슈가 진정이 돼서, 설사 베이징 같은 대도시가 또 나오더라도, 무역항으로서나 결제대금 측면에서의 이런 충격이, 상하이 쪽이 제일 컸기 때문에, 이쪽이 피클 좀 지나면, 최근의 행보 정도는 좀 속도 조절이 있지 않겠나 보고요. 대신 저희가 뭐 큰 그림을 또 그려드려야 되니까, 추세 절화될 만큼의 펀더멘탈 상황이냐를 좀 보실 필요는 있는데요. 저는 일단 미중 간의 명목금리가 역전된 건 맞는데, 이번 사이클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자산 버블의 강도나, 또 지금 오늘도 미국의 CPI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CPI를 차감한 실질금리 이런 것들은 중국이 좀 괜찮은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달러 유동성이, 시장 투자자 예전부터 보시면 기억하시지만, 2015, 2016년처럼 거주자들이 중국에 돈이 빠져나가고, 심각하게 자금을 유탈하는 그런 상황이 목격되고 있지는 않아서, 달러 유동성은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락다운 사태가 좀 진정이 돼서, 생산 물동량 수출이 조금 정상화가 되고, QOQ로 분기로 봤을 때 3분기에 좀 개선이 보인다면, 지금 현재 위안안은 한 6.8위안 부근에서, 7위안이 심각하게 깨지거나 이러지는 않고, 지진될 거라는 게 저희 기본적으로 최근에 갖고 있는 의견입니다. 지금 중요한 키워드를 언급하셨어요.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이, 오늘 밤에 발표되는 미국 CPI에 굉장히 시선을 집중하고 있죠. 이게 조금이라도 전월비 좀 낮아지는 모습, 헤드라인을 포함해서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 상당히 힌트를 줄 만한 게 오늘 중국 CPI, PPI 나왔습니다. 한번 소개해 주시고, 시사하는 바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어찌 됐건 미국 물가의 선행성을 가지고 있는 게, 세계 공정 역할을 하는 중국의 CPI나 PPI니까, 일단 오늘 10시 반에 발표된 중국의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는, 시장 예상치는 소폭 상해를 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전년비 2.0%가 나와서, 지난달 대비해서 조금 더 소폭 올랐고, 이제 제일 주목을 하고 있는 생산자 물가, 중국이 밀어내기식 수출을 한 부분들이, 글로벌 수입 물가에 영향을 준 거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는 역시 6개월 연속 떨어져서, 전년비로 본다면 8.0, 물론 낙폭은 지난달 대비 8.3에서 8.0이었기 때문에, 조금 실망스럽습니다만, M.O.M. 즉, 전월비로 보는 저희의 기세나 이런 것들은 5개월 만에 꺾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년비로는 굉장히, 죄송합니다. 전월비로 본다면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저희는 이 추세 자체가 대략 중국 생산자 물가가,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6에서 9개월 정도 뚜렷하게 선행을 하거든요. 지난 6개월 동안 이미 떨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만 보는 제 입장에서는, 중국의 선행 지표가 이미 지난 10월부터, 생산자 물가가 정점이 지났기 때문에, 현재 시점, 즉 오늘 발표된 미국의 4월 달에, 미국의 근원 물가라든지 소비자 물가는, 정점을 좀 지난다는 게, 1차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그림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오늘 나온 중국의 소비자 물가도, 분명히 저희 언론이나,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긴장하실 수 있는 게, 소비자 물가도 오르는 건가?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결국에 저는 일시적 요인이 컸다고 보고, 근원 물가죠. 중국의 근원 CPI의 경우는, 0.9밖에 안 나와서, 지난달 대비 또 떨어졌습니다. 즉, 최근에 봉쇄로 인한 식품 물가 상승이나, 채소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좀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인민은행의 머리에는, 통화 완화를 계속해야 되고, 근원 물가가 결국에 수요 부진을 의미하기 때문에, 좀 더 통화 정책에 포커싱을 맞춰서, 완화 쪽으로 가는 데에는, 크게 이상은 없는 데이터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주요 포인트, 제로 코로나 정책을 짚어주셨잖아요. 아무래도 이 부분이 풀려야지, 뭔가가 그래도, 원활하게 풀리게 될 텐데, 지금 상하이 공정, 일부 재개 소식이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봉쇄 정책을 보수를 하고 있어서, 과연, 지금 지표로도 사실, 수출이 급감하면서,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놔둘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조치가 나오게 될까요? 네, 일단은 제로 코로나의 충격이 어느 정도냐를 보려면, 민간 지표나 이런 걸 보기에는, 너무 데이터가 크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화물차 운송량 지수, 물동량 지수를 전국 단위로 좀 보면, 상해가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물동량이 작년 대비, 25%에서 한 20% 정도, 급감한 걸로 나오니까, 방금 말씀하신 수출에도 물동에 영향을 줬던 걸로 추정을 하고 있어서, 사실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나와서, 11월 달에 그분의 3년임 전까지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기에도, 또 굉장히 좀 너무 큰 부분이라서, 조금 좁혀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도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로 해서, 이제 제로 코로나 얘기를 좀 드려보면, 사실, 위드 코로나를 못하냐 안하냐의 문제에서, 저는 못한다고 주장을 드리고 있고, 못한다고 보는 이유는, 2, 3월에 홍콩이 보여줬다. 즉, 대한민국과 홍콩의 차이가 보여줬다고 보는데요. 홍콩의 경우는 2, 3월 달에 한참 심할 때, 워낙 부스터샷 접종률이 낮았고, 고령층이 대비를 못했다 보니까, 100만 명당 사망자가 260명, 치사율로 환산하면 치명률이 3%까지 갔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 0.14%로 굉장히 성공적으로 한 거에 비해서, 홍콩은 굉장히 턱없이 시상을 많이 치른 편입니다. 홍콩의 상황을 보면서 중국 입장에서, 3차 접종률은 홍콩보다 조금 높지만, 여전히 3차 접종률이 60세 이상은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무엇보다 불활성화 백신으로 알려진 시노백, 즉, 물 백신 논란이 있는, 1, 2차는 다 맞았습니다만, 화이자, 모더나 대비, 즉, mRNA 백신 대비해서, 검증된 적도 없고, 걸려본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 이게 실제로 유효한지에 대한 검증이 되기 전까지는, 자신감이 없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 또 소득 만불 국가다 보니까, 의료 인프라 부족이 결국에 자신감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고, 저희가 하반기 전망을 준비하면서 좀 찾아본 문서에 따르면, 이번에 2, 3월 달에 홍콩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걸리면서, 시노백 백신을 맞은 분들이 그쪽 홍콩도 40%였었고, 이번 상하의 경우도 누적으로 65만 명이 걸리면서, 사실 우한 사태 이후로 본인들 백신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임상실험처럼 걸려본 적이 없어서, 처음으로 데이터가 확보가 돼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지표가 생긴 거라는 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지금 최근 4월 이후에 중국의 접종률을 보면, 3차 접종률이 계속적으로 40에서 60,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시점은 7월일 것 같습니다. 7월의 의미는 우리나라도 60, 70%대 3차 접종률이 됐을 때, 위드 코로나 로드맵이 나왔듯이, 중국의 경우도 우리처럼 급진적으로 빠르긴 못하겠지만, 판단해 볼 수 있는 근거는, 본인들의 시노백이 3차 접종률이 일단 70% 됐을 때 정도일 것 같고요. 이 시노백의 실효성에 대한 부분은, 이번 홍콩 쪽의 연구 결과, 이번에 걸린 분들을 통해서 시노백의 경우, 3차를 맞을 경우에는 실효성이 있다는 조금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중국 정부가 얼마나 바행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7, 8월에 접종률이 올라왔는데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좀 더 검증해보자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대략 저희 예상은 9월 정도에, 어느 정도 위드 코로나 지역별로, 부분적으로 방역을 완화하는 로드맵은 나올 걸로 예측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고 했습니다만, 우리 일반 상식으로는, 잘 납득이 안 되는 중국 상황입니다. 그 큰 나라의, 그 큰 도시를, 그냥 확진자 한 명 나왔다고 그거 한다는 것도 그렇고,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숫자 자체가 별로, 납득이 안 되고요. 혹시 또 시간이 모자라서 못 들을까 싶어서, 이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 방중 초청을 하셨고, 했고, 우리 또 윤 대통령께서도 시 주석의 방안을 갖다가 기대한다, 원한다,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자, 지금 뭔가 이 한중 관계, 세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뭔가 좀 달라진다고 보세요? 저는 일단 허니문 기간이나, 혹은 중국 쪽에 일종의 배팅 같은 게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왕치산 부주석이 지금 현재는 원로입니다만, 그래도 현재 현업이고, 가장 지금까지 온 참석 인사 중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큰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가져온 어떤 초청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역대 좀 보기 어렵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건 11월 초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만, 시진핑 3년임, 그리고 20기 지도부 출범을 앞두고, 저희 이제 보수정부 출범을 앞두고, 어느 정도 기대감이 좀 높지 않나 싶어서, 그쪽에서도 계속 조금 초기의 완화적인 행보를 좀 보이면서, 어차피 저희도 친미, 혹은 이런 여러 가지 동맹국들과의 행보에 있어서, 본인들의 공급망이나 경협이나 이런 쪽에서, 조금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려는 움직임이 아닐까 싶어서, 저희가 뭐 한한령 이런 얘기 제가 정확히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초기 한 6개월에서 1년, 즉 저쪽도 20기 지도부가 출범하는 그 초기 단계에서는, 상당히 우호적인 행보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짧아서 좀 다소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하반기 중국 시장에 대한 전망과 전략은 들어봐야 되겠죠. 지금 경기 부양에 대한 좀 실망감이 있긴 합니다만, 좀 반전될 수 있는 부양에 대한 기대를 하반기에 좀 가져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한 세 가지 정도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12월부터 했던 부양책 1라운드는, 사실상 조금 부족한 것들이 많았고, 앞으로 좀 주목하실 부분, 첫 번째는 인프라 투자를 조금 더 강화하는데, 이거는 지표상의 문제가 아니고, 6월 달에 중국의 지방 31개성이, 사실상 먼저 20기 지도부가 등장을 하면서, 조금 더 방역에서 경기 부양으로 실효성 있게 넘어갈 것 같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전체 중국의 고용 중에 지금 70%를 차지하는 게 서비스업인데, 이 정부가 지금 서비스업을 한 2년째 많이 괴롭혔습니다. 부동산이라든지 중국의 빅테크라든지, 또 방역 피해가 컸던 쪽인데, 이번 4월 달 정치국회의에서는 서비스업 고용 때문에 완화를 하는 쪽으로 선을 한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아침에도 좀 뉴스가 났습니다만,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문제고, CPI 하락 각도를 또 빠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대중관세 인하가 상당히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향이 있다고 보고, 실제로 11월 달부터 고민은 했지만, 명분이라든지, 또 USTR이나 상무부 쪽에 반대로 인해서 못했다고 보는데, 지난 3월 달에 TTP라고 해서 관세 배제 인하 조치를 이미 실행을 해서, 부분적으로 본인들의 물가 때문에 완화하겠다는 신호를 보냈고, 7월 달이 이제 연장을 좀 할까 말까 고민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나온 그런 여러 가지 인터뷰상으로 봤을 때는, 하반기에 게임 체인저 역할로서, 일부 수출 입장에서 보면, 관세 인하 조치를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백악관이 직접 결정하면 6월이고, 조금 더 미국 기업의 피드백을 받아서 절차를 받는다면, 7월 정도이기 때문에, 상하의 락다운 해제가 확인되는 5월, 또 6월 달에 대중 관련된 물류들이 좀 회복이 되고, 7월 달에 이런 어떤 관세 인하 조치가 떨어지면, 중간제나 가공욕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우호적이라는 게, 저희 기존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수출주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는 확실히 좀 기대해볼 수 있는, 회복에 대한 중국 증시에 대한 전망까지, 국내 증시에 또 우호적인 혼풍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화규문투자, 신흥국 주식 파트장, 김경환 파트장과 함께 또 중국 증시에 대한 전망과 전략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